손으로를 연출한 유준상입니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손으로가 상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손으로는 친구의 고백을 도와주는 17살 소년 덕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영화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특정한 시절, 순간, 기억들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더할 나이 없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